1, 0 조은이 형이 컷팅했을 때 패스 주는 게 이렇게 받으면 돼 이렇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 두잖아 이렇게 주는 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살짝 뛰어줘야 돼 왜냐면 나오는 게 있으니까,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세이면 이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좀 약간만 살짝 흘려면 늦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마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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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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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